오늘은 구니에 가보기로 했다. 구니는 조용하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고 한다. 그중 오늘은 리틀코레스트 촬영지에 갈 예정이다. 대구역에서 출발하여 화본역에 도착했다. 화본역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. 버스를 타고 리틀코레스트 촬영지에 도착했다. 해원이 어릴 적부터 살고 힐링을 위해 찾던 곳, 우리도 그곳에서 구스란히 느껴보기로 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집 안으로 들어가니 영화의 현장 그대로였다. 모닥불을 지피던 것도 연기가 나오는 군뚝도 그리고 혜원이 요리를 하던 재료들도 볼 수 있었다. 명명록에 우리의 이름도 적었다. 혜원이 살았던 집 안을 둘러보기도 했다.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었다.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먹으니 더 꿀맛이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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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집 밖을 줄라고 왔다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의 현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집과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체험할 수 있는 집과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혜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했다 군의 다른 아름다운 곳도 기대된다